디지털 메뉴, 레이에드, 월드 몰트 라이올 감사합니다 뭐였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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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키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출연했던 아이돌 멤버들을 모셔봤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투 더 맥시멈 안녕하세요. 매일 가겠습니다. 우리가 틱톡을 같이 봤잖아요. 저 기억나세요? 그쪽 팬분들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티잡슨 틱톡도 봤으니까 부슬림들이 먹는 음식을 한번 같이 먹어보면 어떨까? 이제 한랄 음식이라고 해요. 혹시 한랄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저번에 틱톡 봤을 때 잠깐 얘기 나눠준 거 기억나요. 오늘 좀 생소하잖아요. 몇 가지를 조금 알려드리고 먼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부슬림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거든요.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첫 번째 소고기, 두 번째 닭고기, 세 번째 돼지고기. 어떤 걸까요? 하나, 둘, 셋. 아, 맞습니다. 닭고기나 소고기도 한랄식으로 잡은 고기를 한랄로 먹는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한쪽 순으로 먹어요. 어떤 손일까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네요. 순나라고 해서 먹는 게 약간 에티켓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기 전에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이슬밀라. 오, 너무 맛있는데? 다 먹고 나면 알함들길라. 알함들길라. 아, 맞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거의 완벽한 에티켓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엄청 지금 배고프시죠? 너무 배고파해요. 이제 무슬림들도 약간 라마단이라고 해서 이제 금식 같은 거를 하긴 해요. 이 데이트, 대추를 하나씩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드릴게요, 하나씩 드릴게요. 와, 맛있습니다. 이거 한 입만 개. 옷을 내어주세요, 이제. 됐습니다. 어머라. 됐잖아요? 완전 쫀득쫀득하고 제 스타일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먹을 음식이 피자랑 스테이크예요. 또 아이돌이시면 광고 같은 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포즈 같은 거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진짜 좋습니다. 저도 도전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칠이크 스테이크 미스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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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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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는데? 어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비스테이크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배고프다. 어때요? 어때요? 말이 안 나와요.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식단 관리 같은 것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좀 힘들지 않아요? 다이어트도 막 해야 되잖아요. 찜 표정이었어요. 밥 하루에 한 끼씩 먹고 이런 적도 있어요? 일일 일식을 저는 되게 오래 했고 다이어트 식단으로 하루 한 끼를요? 저는 6개월을 해봤는데 골병 나요.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또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참으면서 하는 게 조금 오늘의 기회로 이렇게 맛있는 거를 많이 먹게 되고 이색 체험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원래 아이돌 하기 전에는 밥보다 피자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많이 못 먹죠? 네. 이제 뭐지 공연 끝나고 오셨다고 1시간 전에? 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나리랑TV 심플리티 음악방법을 끝내고 와가지고 어땠어요? 실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데뷔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긴장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한 3일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여러분 이렇게 K-POP 아티스트들이 쉽지 않습니다. 많이 많이 드세요. 굉장히 좀 끌리면서 맛있는 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 진짜 그 3분의 무대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진수성찬을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먹는 게 최고의 행복이죠. 맞아요. 방금 전에 영상을 봤는데 가장 한 것 같지가 않죠. 될 것 같아요. 오.. 제가 프로 같애.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피자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피자? 그리고 피자 위에 스틱트가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대박. 다들 피자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해요. 다른 어떤 새로운 맛이라든 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맛있는 피자와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어때요 어때요? 아니 저 고기 들어가 있는 그릇자랑 너무 좋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네. 약간 속에 부담도 없고 갑니다.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아..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방식, 도축 방식이 다른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사람들이 할라를 하면은 그냥 돼지고기만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무슬림들은 그런 식으로 도축된 고기를 또 먹는 룰이 있어가지고 한국 같은 데 오면은 먹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할랄로 파는 식당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고충이 또 조금 있죠. 오.. 그럼 앞으로 뭐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정해주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오늘 아까 방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아리랑TV 심플루 케이팝 촬영을 하고 왔어요. 내일로 촬영이 있고 앞으로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아시는 음악방송들 다 출연할 예정이라서 일단 음악방송 활동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앨범이 드디어 나왔죠. 축하합니다. 버전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앨범이 파란색 버전과 핑크색 버전 두 가지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팬미팅도 진행하니까요. 12월 11일 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한라 음식 대접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더 유명해지셔서 다른 이런 아랍 국가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남미도 가고 해가지고 여러 나라 음식들도 많이 드셔보시고 또 활동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먹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알함두릴라라고 말하거든요. 알함두릴라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함두릴라 알함두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